감사합니다. 자, 다들 고연 재밌게 보셨나요? 네! 저희도 여러분 덕분에 정말 신나고 즐거운 고연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몇 가지 안내상만 말씀드리고 바로 엠카싱스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저희 배우들도 너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재밌는 공연을 만들어주신 우리 민상민왕 커플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저희 공연 특성상 다소 불편할 수도 있는 질문 몇 가지를 드렸었는데 이때 대답을 해주신 우리 모든 분들께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가장 중요한 두 번째 후기입니다. 뭐, 재밌게 보신 분들은 재밌게 보신대로 뭐, 그저 그렇게 보신분들은 재밌게 보신대로 뭐, 그저 그렇게 보신분들은 재밌게 보신대로 예매하신 예매처 네이버 금점 별 5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별점 한두 개 남기실 분들은요 근처에 얼칭도 하지 마라 장난입니다. 여러분들, 별 5개는 저희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다들 뭐, 인기는 SNS 바이다리 하시잖아요. 그래서 인스타 텔러 나왔는데 거기에 샵 086 샵 886 영리 유튜브 태그에서 올려주시면 저희 배우들이 가서 좋아요와 댓글 남겨드리고 있어요. 좋은 댓글에는 좋은 댓글 없습니다. 나쁜 글에는 악플을 달아드린 거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극장 측에서 후기 및을 진행하고 있어요. 네이버, 인턴파크, 인스타그램 이렇게 세 군데서 세 군데서 세 군데서 매달 세 분을 뽑아서 치킨클 콜라 세트를 보내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아시겠죠? 네! 네,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 포토타임입니다. 하지만 시국이 시국인지라 저의 배우들과 같이 찍지 못하고요. 아까 오프닝 때처럼 다들 휴대폰을 꺼내서 사진 촬영 모드로 영상 촬영 모드로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짜예요. 제발 추섬 추섬이라도 해주세요. 제발 감사합니다. 자, 준비가 된 거 같으니까 10초 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0 2 2 3 7 2 6 4 4 5 5 5 5 4 5 5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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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5 5 5 6 5 6 6 6 6 7 6 7 8 9 9 10 5 5 6 7 8 7 9 9 10 11 11 12